어서 들어오세요. 메가스 리스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파이널 기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저도 지금 파이널 진짜 빡세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D-30 카운트다운, 효마카세 하면서 EBS 10강에 걸쳐서 하는 EBS 효마카세 지금 완강을 시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거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이제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배송이 될 겁니다. 입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또 교재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EBS 효마카세는 또 표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루 만에 품절돼가지고 다시 재입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냐? 비비 순한 맛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건 뭐냐면은 그냥 지금 수학이 그냥 전부 다 너무 어려워. 어려워가지고 뭐 라이즈를 듣든 효마카세 듣든 너무 어렵고요. 선생님 저는요 진짜 맨날 실무받다 뭐 3점짜리도 틀리고요. 수학이 너무 자신이 없는데 때려칠까 말까요? 이런 학생들이 Q&A도 진짜 많더라고. 그런 너희들이라 그러면 아마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캐스 10분 동안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말해줘봤자 또 듣지도 않고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럴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만들었어요. 디비 순한 맛이라고. 진짜 찐찐찐 파이널 강좌인데 이거는 수학에 자신 없는 너를 위한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좌는 일단은 OT까지만 그냥 올려놓은 상태고 그 OT에다가 그 학습자료로 그냥 교재 PDF도 그냥 첨부를 했습니다. 뭐 별게 아니라 최근 기출 중에서 쉬운 것들 보자 이거야. 자 최근 기출이 작년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 올해 6월 9월까지 5개 시험이 있고 매 시험마다 어려운 게 9문제야. 일반적으로 어려운 게 어떻게 9문제이냐면 13, 14, 15 20, 21, 22 선택과목 28, 29, 30 그죠? 그럼 9개 빼고 나면 21문제가 있어. 선택과목, 공통과목 합쳐서 21문제 21문제 5개 시험지 총 105문제 105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우고 가면 수능 이번 수능에서도 반드시 비슷한 게 똑같은 게 또 나올 거라고 이제 그거를 총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야.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름 자체가 그냥 딥이 순한 맛이니까 수학이 자신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어려운 애들 안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촬영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바로 그냥 개강과 동시에 완강이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OT에다가 교재도 그냥 PDF로 올려드릴 거니까 교재에 PDF 출력하는데 어려운 사람들만 이제 교재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B 순환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개강되어 있는 그 강좌 OT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강좌 설명 보시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핵심이 뭐냐면 105문제 제대로 풀고 가자 라고 하는 진짜 찐찐찐 마지막 파이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뭐 효마카세 라이즈 같이 병행하시면 되는 거고 실전모욕회사까지 해서 마지막 3주를 정말 알차게 보내고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자 오늘 캐스터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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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